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입니다 김경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그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 누구보다 힘들었을 시간들을 꿋꿋이 견디며 권양수 교사와 봉하마을을 지켜온 사람 그런 김경수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 이 험난한 도전에 나선 것에 진심으로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작년 4월 보궐선거 때는 제가 직접 김경수 후보에게 출마를 권했습니다 그때 김경수 후보는 야권의 단결을 위해 그 아름다운 양보를 했었죠 그리고 아쉬운 결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김경수 후보가 직접 나선 만큼 이번에는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리라고 확신합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 김경수 후보는 청와대에서 여러 요직을 거치며 국정운영에 참여해온 실력있는 사람 검증된 인물입니다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1% 부자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99% 국민을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새 인물입니다 김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며 거센 지역주의의 장벽을 무너뜨린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이곳 김해에서 김경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는 곳 김해에서 승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김경수 후보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경수 후보